남편을 살린 아내의 사랑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 각시가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아기자기 재미나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일 잘하던 신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된 겁니다.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인데 지금이야 고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시절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한 해고 두 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 결국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각시는 신랑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죄다 팔아서 의원이다 무당이다 불러다가는 치료도 하고 굿도 해봤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가진 재산만 몽땅 날려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신랑 각시는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인심이 참 야박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쫓아낸 겁니다. 자기네들한테 병이 없는다고 말이에요. 신랑 각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에다 조그만 운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신랑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두 귀도 문드러져서 귓구멍만 남고요. 오뚝하던 코도 뭉개져서 콧구멍 두 개만 휑하니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숨만 쉰다 뿐이지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각시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껏 신랑을 보살폈어요. 없는 살림에 끼니마다 보리죽이라도 끓여서 자기는 굶을지언정 신랑 입에 넣어주고요. 아침 저녁으로 가락 없는 손발도 씻겨주고 똥오줌도 재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 각 씨 고생이 오죽 심하겠어요. 보다 못한 신랑이 각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고 어디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서라도 잘 살아가구려. 그랬더니 각 씨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일랑 행여 마세요. 부부가 한 번 인연을 맺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어야지 어찌 행복할 땐 어울려 살다가 괴롭다고 나 몰라라 가라하나요? 각 씨는 손가락도 없는 신랑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말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고생스럽기야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 할 리 있겠어요? 각 씨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각 씨가 장독대에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신랑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랑님께 비는데 웬 스님이 와서는 시주를 하라는 겁니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데다가 얼굴에는 때국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이 며칠 굶은 스님 같았지요.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지만 착한 각 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딱 한 줌 남은 보릿살을 절반 덜어 스님한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백일 안에 봉우리 다섯이 나란한 오봉산을 찾아가시오. 그 산 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오. 그러면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오. 하지만 백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오. 각 씨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떠나가 버렸어요.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봉산을 찾아 불만 붙이면 신랑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각 씨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어요. 그 길로 부시돌이랑 기름을 가지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지요. 언제든지 오봉산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긴 했지만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오봉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봉산, 삼봉산은 알아도 오봉산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봉산, 전봉산은 들어봤어도 오봉산은 처음 듣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발 가르쳐 주세요. 오봉산이라면 저 너머에 있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수없이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 오봉산을 찾아 다녔지요. 신발이 다 해지고 발바닥이 다 부르트도록 오봉산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온나라 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점점 흘러서 백일째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씨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천금만금 무거운 몸도 몸이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남편이 죽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이런 각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도 해는 어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친 각 씨는 어느 길모퉁이에 쓰러져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꿈결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각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각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웬 스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전해봤던 그 스님이었어요. 스님, 제발 오봉산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마지 못한 듯 입을 여는데 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오봉산은 그 길목에 있소.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각 씨가 소리를 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각 씨는 생각했어요. 그래, 어서 돌아가 보자. 스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 오봉산을 찾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다면 남편의 죽음이라도 곁에서 지켜줘야지. 각 씨는 서둘러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고개를 수없이 넘고 또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고 또 건넜지요.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둘러야 해. 각 씨는 행여 백일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그 멀고 험한 길을 뛰듯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둘레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봉우리가 몇 개인지 죄다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봉우리 다섯이 나란한 산은 도무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은 며칠이 또 후딱 지나가 마침내 백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어요. 각 씨의 몸은 이제 만신창해가 되었습니다. 백일 동안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아 이제 영영 남편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각 씨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은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신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어 넘어갈 무렵에 이윽고 먼 발치에 운막집이 보였습니다. 각 씨는 이제 뛰다시피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힘이 다 있는지 집을 코앞에 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해는 이제 막 서산에 걸렸는데요. 안 돼 저 해가 저버리면 백일 동안 홀로 누워있던 가엾은 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줄 수가 없어. 각 씨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해를 향해 손을 내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각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봉산이 나타났습니다. 눈물 젖은 각 씨의 눈앞에 붉은 저녁 하늘 위에 봉오리가 다섯인 산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 해를 향해 간절히 내전 각 씨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던 겁니다. 오봉산이야 오봉산이 바로 여기 있었어. 각 씨는 얼른 기름과 부시또를 꺼내 다섯 손가락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 각 씨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올랐지요. 사랑과 정성으로 피운 불꽃이 간절한 마음이 담긴 불꽃이 말입니다. 각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랑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습니다. 뭉개졌던 코와 귀도 새로 도단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시 생겨났습니다. 신랑 각 씨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한없이 그저 기쁜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부자가 되었거나 출세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오봉산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다섯 손가락이 오봉산이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섯 손가락에 불만 붙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나을까요? 스님이 말한 오봉산은 겉으로는 다섯 손가락을 뜻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뜻한답니다. 다시 만난 두 형제 옛날 어느 개천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헌패랭이고 동생은 새패랭이었어요. 둘은 한부모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습니다. 새패랭이는 마음이 참 착하고 부지런한데 헌패랭이는 아주 게으르고 심슬구졌어요. 새패랭이가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대를 다니면서 동량을 해오면 헌패랭이는 꼭 쇳동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쿨쿨 잠만 자다가 동생이 얻어온 밥을 날름날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새패랭이는 형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패랭이가 이웃 마을로 동량을 갔다 오다가 어느 산 모퉁이에서 동고라미를 주운 겁니다. 새패랭이는 동고라미를 들고 얼른 헌패랭이한테 달려갔지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동구라미를 주었지 뭐예요? 뭐? 돈을? 어디 이리 줘봐라. 헌패랭이가 뺐다시피 받아들고 보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순간 헌패랭이 마음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새패랭이 놈한테서 이 돈을 빼서 혼자 어디 먼 데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헌패랭이는 느닷없이 잿가루를 한 줌 집어 새패랭이 눈에 확 뿌리고는 동구라미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새패랭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앞이 안 보였어요. 독한 새가 한 줌이나 눈 속에 들어갔으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새패랭이는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헌패랭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헌패랭이가 들은 척이나 하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 버렸지요. 계속해서 형을 불렀지만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어디 가서 밤이슬이라도 피해야겠다. 새패랭이는 더듬더듬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찾아낸 데가 어느 산 속 다 무너져가는 빈집이었어요. 새패랭이는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했어요. 누가 막 떠들면서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목소리가 우렁우렁한 게 틀림없는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새패랭이는 얼른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지요.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빙 둘러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패랭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이란 것들은 참 어리석기도 하지. 저 아래 다리 밑에 사는 거지 영재 있잖아. 그 중에 형 되는 헌패랭이란 녀석이 동생이 주어온 돈을 빼앗은 다음 눈까지 멀게 해놓고 달아났거든. 그런데 달아나다가 산 도적을 만났어.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돈은 돈대로 죄에 빼앗겼는데 헌패랭이 녀석은 그리 된 줄도 모르고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 어리석고 말고. 그런데 그 불쌍한 동생 눈은 어찌한담? 어찌하긴 요 윗골짝 옹달샘의 약수로 씻으면 싹 나을 텐데. 그건 그렇고 나도 한마디 하자. 뭔데? 사람 어리석은 얘기. 또 누가 어리석은데? 산넘어 천석군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야. 며칠 전에 그 딸이 밤에 뒷간 가기가 싫어서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걸.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굿을 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어리석고 말고. 맞아. 사람 어리석은 얘기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또 무슨 얘긴데? 저 아랫동네 사람들 말이야. 그 동네들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돌부처 밑에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어서 그래. 금덩이가 물길을 꽉 막고 있었어. 그런 것이니 누가 그걸 파내기만 하면 금덩이도 없고 물도 펑펑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저다보며 비 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어리석고 말고. 세페랭이는 도깨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깨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서 새벽달기 울기만 기다렸지요. 이었고 새벽달기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페랭이는 더듬더듬 옹달샘을 찾아갔어요. 마침 내 윗골짝에 이르니까 과연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시원한 약수가 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얼른 물을 떠서 눈을 씻었지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와 참 신기하네. 세페랭이는 하도 신기해서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뜨고 감았다 뜨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보자네 집을 찾아갔지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세페랭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보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동량 못 주니 써 가거라. 세페랭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걱정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사물라오. 그러니까 김보자는 귀가 솔깃해서 그게 정말이냐? 좋다 고쳐보거라.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백대를 칠 테다. 그러는 겁니다. 세페랭이는 좋다고 했지요. 세페랭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세페랭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팠어요. 그러고는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땅 속에서 굵기가 얼은 허벅지만 한 지렁이가 기어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 집 딸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김보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페랭이는 김보자네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세페랭이는 그 다음날 아랫마을을 찾아갔어요. 들판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날 따라오시오. 세페랭이는 농부들을 데리고 들판 한가운데 돌붙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농부들과 함께 돌붙여를 밀어서 쓰러뜨렸어요. 그 밑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통나무 지렉대를 써서 힘껏 드러냈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어요. 농부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랫동네 들판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페랭이는 금덩이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세페랭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함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살면 뭐하나요? 세페랭이는 마음속이 늘 허전했습니다. 바로 형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몹쓸짓을 하고 달아난 형이지만 마음 착한 세페랭이는 벌써 다 용서했거든요. 이제 어떻게든 형을 찾아서 함께 살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 형을 어떻게 찾는담? 세페랭이는 생각 끝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거지잔치를 벌이면 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세페랭이는 곧 거지잔치를 벌였어요.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버러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에 거지들을 불러모았지요. 거지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헌페랭이는 안 왔어요. 며칠이 지나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입니다. 세페랭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지요. 형은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인 지저분한 거지 하나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들어왔어요. 세페랭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헌페랭이였습니다. 산 도적들한테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져 늦게 나타난 거지요. 아이고 형님 어찌 이리 늦게 나타났소. 세페랭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헌페랭이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는 다시 만났어요. 세페랭이는 헌페랭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헌페랭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는 지난 일을 모두 잊었으니 우리 함께 삽시다. 그랬더니 헌페랭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친 거지요. 아우야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못된 나를 용서해 주니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되련다. 그 뒤로 헌페랭이는 영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도 게으름도 다 털어내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새페랭이와 헌페랭이는 아주 우애 깊은 형제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동물말이 들리는 아이 옛날에 한 아이가 서당으로 그 공부를 하러 가는데 까마귀가 나무 위에서 까옥까옥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귀에는 까마귀 우는 소리가 까옥까옥 들리지 않고 저 숲속에 고기가 있네 저 숲속에 고기가 있어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덤불을 들춰보았더니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간밤에 소도둑놈이 소를 훔쳐다가 잡아서 거기다 감춰둔 겁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국리를 하는 참에 갑자기 포졸이 튀어나와서 아이를 다짜고짜 꽁꽁 묶어버렸어요. 이 소도둑놈아 소를 잡아 숲속에 감춰두면 안 들킬 줄 알았느냐? 전 소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소도둑이 아니라면 소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아이가 아무리 소도둑이 아니라고 말해도 포졸은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까마귀 오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말을 했지요. 서당에 가는데 까마귀가 저기 고기가 있네 저기 고기가 있네 하잖아요. 그래서 와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포졸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새가 하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했지요. 아이도 지지 않고 말 했습니다. 나는 짐승이 내는 소리는 뭐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이와 포졸은 한참이나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옥신각신 하다가 원님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아이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처맘이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오라더니 자기 소매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제비가 처마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뭐라고 시끄럽게 울어댔지요. 원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제비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원님 고기도 쓸모없고 가죽도 쓸모없고 털돌 쓸모없는 새끼 제비를 무엇하러 소매 속에 잡아 넣으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은 아이를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원님은 소매 속에 있던 제비를 제비집에 도로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미 제비가 처마 밑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뭐라고 시끄럽게 또 우는 겁니다. 원님은 감옥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또 물어보았지요. 저 제비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새끼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껄껄껄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지녔구나. 소도둑이 아니니 당장 풀어주거라. 아이가 풀려나서 다시 서당으로 가는데 방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라고 머리 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에 덧대어서 얹는 머리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오는 사람을 공주의 신랑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다리를 찾아서 공주 신랑이 되어볼까?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무작정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어느 고개마루에서 잔나비 세 마리가 뭔가를 서로 갖겠다고 태격태격 싸움질을 하고 있었지요. 너희들 뭘 갖고 싸움질이니?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나비 한 마리가 갓을 내보이며 대답했지요.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숨이 끊어지고 말아 이걸 서로 가지려고 싸움질이지. 이번에는 다른 잔나비 한 마리가 호미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호미로 죽은 사람 등을 살살 긁어주면 단박에 살아나지. 이걸 가지려고 싸움질이야. 이번에는 또 다른 잔나비 한 마리가 채찍을 내보였습니다. 이 채찍을 찰싹 내리치면 험한 산이건 깊은 물이건 평평한 길이 된단다. 이걸 서로 가지려고 싸움질이야.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 싸울 거 없어. 그거 다 이리 줘봐. 아이는 잔나비 한테 갓을 받아쓰고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왼손에는 호미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저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와. 먼저 오는 놈이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되잖아. 잔나비 세 마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잔나비 세 마리는 길을 쓰고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셋이 똑같이 돌아와서는 서로 좋은 걸 차지하겠다고 아이한테 와락 달려드는 겁니다. 그 바람에 아이는 그만 고개를 까딱 하고 말았어요. 잔나비 세 마리는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아이는 잔나비들이 불쌍해서 호미로 등을 살살 긁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나비 세 마리가 도로 살아났어요. 나는 모르겠다. 누가 뭘 갖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아이는 갓을 벗고 채찍과 호미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나비 세 마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맨날 싸움질만 할 테니 너가 갖고 가. 이렇게 해서 아이는 세 가지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공주의 다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좋아하면서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다리를 찾아오면 정말 공주님의 신랑이 될 수 있나요? 다리를 찾아오기만 한다면 공주의 신랑으로 삼고 말고 하지만 스무날 안에 찾아오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다시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 커다란 연못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걸었더니 배가 너무 고팠지요. 그래서 낚시를 했는데 커다란 잉어를 낚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지요. 도로 물속에 놓아주려 갑자기 잉어가 사람으로 훌떡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물속으로 철벅철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옳지 나한테는 채찍이 있지. 아이는 잔나비한테서 얻은 채찍으로 물을 철싹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물 사이로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갔더니 용궁이 나왔습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갔더니 용왕이 눈물을 질질 짜고 있었어요. 용왕님 왜 오세요? 하나뿐인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온단다. 그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아이는 잔나비에게 얻은 호미로 용왕 딸의 등을 살살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왕의 딸이 자다 깬 사람처럼 배시시 웃으며 일어났어요. 용왕은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예야 소원 한 가지를 말하거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우리 공주님 다리를 찾아주세요. 암 찾아주고 말고. 용왕은 공주의 다리가 든 괴짝을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괴짝을 들고 부리나케 땅으로 나와 궁궐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어디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위 뒤에 숨어서 손을 꼽아보니 임금하고 약속한 스무 날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이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풀어놓은 거지요. 화살은 비오듯 날아오고 병사들은 아이를 잡겠다고 창을 들고 마구 몰려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지요. 옳지. 나한테는 갓이 있지. 아이는 얼른 잔나비한테서 얻은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몰려오던 병사들이 다 쓰러지고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너도 죽고 싶냐? 아이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살려만 주세요. 병사가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병사들을 다 살릴 테니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다오. 알겠습니다. 아이는 잔나비한테서 얻은 호미로 죽은 병사들 등짝을 살살 긁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팔팔하게 살아났습니다. 아이는 병사들과 함께 임금한테 가서 다리를 바쳤습니다. 임금은 아주 좋아하면서 이 아이와 공주를 혼인시켰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아들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커다란 무 어느 가을날 농부가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어요. 희고 탐스런 무가 쑥쑥 뽑혀 나올 때마다 농부는 신바람이 나서 어깨가 들썩 들썩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어찌나 큰지 어린아이 몸뚱이 만했습니다. 열 사람이 나누어 먹어도 남을 만큼 큰 무잖아. 농부는 너무나 기쁘고 신기해서 그걸 골 사또께 바치기로 했지요. 이런 것은 내가 먹을 게 아니라 힘들게 일하시는 사또께 바쳐야 해. 사또 소인이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무농사가 잘 된 것도 다 사또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이니 사또께 이 물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커다란 물을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허 고맙구나. 이렇게 큰 물은 나도 본 적이 없다.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이 농부에게 줄 것이 있겠느냐.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귀한 것으로 찾아보거라. 네. 마침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잘됐구나. 그 송아지를 이 농부에게 선물로 주도록 해라. 이 방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와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은 농부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부러워했지요. 그 소문이 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 한 동네에 사는 욕심 꼬러기 농부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샘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또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고 더 좋은 재물을 얻어야 겠다고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고작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으니 내가 만약 송아지를 바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재물을 선물로 받겠지. 사또가 무얼 주실까? 금덩어리? 논 다섯마지기? 아니면 작은 벼슬이라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꾸러기 농부는 자기가 기르던 송아지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또? 제가 제가 소를 많이 키워보았지만 이렇게 살찌고 튼튼한 송아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송아지가 잘 자란 것도 모두 사또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이니 사또께 이 송아지를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고맙구나 하고 사또는 가만히 있었어요. 욕심쟁이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욕심꾸러기 농부는 사또에게 말했지요. 혹시 뭐 주실 게 없는지요? 눈치를 챈 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귀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자 이방은 대답했지요. 귀한 물건이라면 며칠 전에 들어온 커다란 무가 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그 물을 꺼내다가 이 농부에게 주어라. 이방은 창고에서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물을 안고 나왔습니다. 욕심꾸러기 농부는 금덩어리도 논 다섯 마지기도 겨슬 자리도 얻지 못하고 커다란 무만 가슴에 안고 돌아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사또에게 대놓고 좋은 선물을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공연이 욕심만 부리다가 자기가 아끼던 송아지를 무 하나와 바꾸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욕심꾸러기 동부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현왕후 전 인현왕후 아끼누 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제주가 뛰어났고 인물도 꽃과 달처럼 고왔습니다. 바느질도 자라여 귀신이 돕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요. 게다가 마음 씀씀이도 한결 같았고 성품도 부드러웠으며 효성도 지극했고 겸손했습니다. 종일 앉아있더라도 자세는 항상 단정하여 그 모습이 봄의 햇살과도 같았고 엄숙한 기상까지 갖춰 사람들은 인현왕후를 감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맑고 깨끗한 모습은 눈속의 매화와도 같았고 높고 곧은 절개는 한겨울의 소나무와 같았습니다. 이러하니 집안 어른들 모두 인현왕후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지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인현왕후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새순물 위에 붉은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이에 민유중은 자신의 딸이 훗날 귀한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인현왕후를 특별하게 대했으며 둘째 아버지인 노봉민도 그녀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노봉민의 마음 한고석은 늘 불안했어요. 자질이 뛰어나고 지나치게 아름다우면 귀신이 질투를 하는데 저 아이는 현명한데다 아름답기까지 하니 오래 살지 못할까 봐 걱정이구나.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인경왕후가 죽으면서 왕후의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왕 대비는 숙종의 아내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영의정 송시열이 숙종에게 말했지요. 나라의 어머니는 만백성의 복입니다. 지금 병조판서의 딸이 매우 현명하오니 혼인을 하면 좋을 듯 하옵니다. 숙종과 대비도 크게 기뻐하여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숙종과 인연왕후의 혼인 날 용과 봉황이 그려진 깃발을 나붓기며 많은 대신들과 여러 폐물들로 꾸민 궁녀들이 큰 길을 덮으니 그 길이가 심리나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 후 인연왕후는 두 분의 대비마마를 모시는 데 있어서도 어찌나 지극하던지 사람들의 칭찬이 말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궐안의 대비부터 대궐 밖의 백성들까지 인연왕후를 좋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한편 숙종은 장옥정이라는 궁녀를 총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장옥정은 양반이 아니라 중인 출신 이었는데 남인의 추천을 받아 궁궐에까지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몹시 간사하고 교활하였지만 아름다운 외모로 숙종의 사랑을 듬뿍 받아 희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더구나 인연왕후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숙종과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희빈 장씨가 처음으로 왕자 균을 낳았습니다. 이에 숙종은 기뻐하며 희빈 장씨를 더욱 총애 했습니다. 인연왕후도 크게 기뻐하여 희빈 장씨의 아들을 자신의 자식마냥 대했지요. 그러나 희빈 장씨는 모두들 인연왕후를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인연왕후가 없어지고 자신이 왕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지요. 그래서 인연왕후가 희빈을 저주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숙종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숙종은 처음에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쁜 소문이 들려오자 숙종도 인연왕후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희빈 장씨는 숙종에게 가진 애교를 떨면서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희빈 장씨는 왕자까지 낳았으니 그 권세가 더 대단하였지요. 숙종도 희빈 장씨에게 푹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희빈 장씨가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내자 결국 숙종은 인연왕후를 패비시켰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미 장희빈에게 넘어간 숙종은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연왕후는 친정아버지 장례를 지낸더라 몸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때 패비 소식을 듣고 어느 상궁이 통곡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마 기어코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셨답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나 그대들은 모두 명을 받들도록 하게 흔들림 없는 인연왕후의 태도가 모두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왕후는 궁을 떠났고 궁 안은 인연왕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했습니다. 인연왕후는 자신을 죄인이라 하면서 가장 작고 소라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으로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궁녀들이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자 인연왕후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니 이상한 일이 구나.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궁녀들도 개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개는 열흘 뒤에 새끼 셋을 낳았는데 새끼들도 크고 사나웠어요. 하루는 해가 지자 또 도깨비 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네 마리의 개가 동시에 사납게 지지니 귀신들도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지요. 이렇게 동물들이 인연왕후를 지켜주었습니다. 한편 숙종은 인연왕후를 쫓아내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궁 안에 많은 사람들은 포악한 성격을 지닌 장씨를 싫어했어요. 장씨의 아들이 왕세자로도 책봉되었습니다. 다옥히 새가 올라간 장씨는 어깨에 힘을 주며 자기 멋대로 행동했지요. 궁의 기강이 사라지고 원망은 하늘을 찔렀지만 장이비는 재물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숙종은 자신의 잘못을 점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장씨의 사악함이 점차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장이비는 숙종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오빠와 함께 인연왕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숙종은 장이빈을 벌하려고 하였지만 세자를 생각하여 용서하였습니다. 드디어 숙종은 인연왕후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궁으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상궁 별감과 궁중 하인들은 숙종의 편지를 들고 인연왕후의 집으로 갔지요. 하지만 인연왕후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지요. 이에 애가 탄 사람들은 사흘 동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애원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전하의 은혜로 한 번 목숨을 건졌으니 이 집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하루에만 네대 차례씩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인연왕후는 숙종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예복을 갖추고 대권란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숙종과 인연왕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일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뭉클하였지요. 숙종은 아예 장이빈을 궁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세자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씨는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중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어요. 당연히 장씨는 화를 냈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게다가 세자까지 마구 때려 병에 들게 하니 숙종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자는 절대 희빈이 있는 취선당에 가지 말거라. 세자는 어머니를 보지 못해 슬펐지만 인연왕후가 따뜻하게 보살펴주자 세자도 희빈 장씨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희빈 장씨는 이를 갈며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지었으며 오색비단으로 만든 귀신을 안쳤고 인연왕후의 생년월일을 써서 걸어놓았습니다. 그 후 궁녀에게 화살을 주어 하루 세 번씩 인연왕후의 초상화를 맞추게 하였어요. 그러다가 초상화가 다르면 비단으로 싼 뒤 이것을 인연왕후의 몸이라 여기며 연못에 묻었지요. 이런 행동을 3년이나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인연왕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희빈 장씨는 계속해서 밤마다 인연왕후의 초상화의 화를 쏘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희빈 장씨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인연왕후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하였고 열도 높았고 땀도 많이 났습니다. 밤이면 뼈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했어요. 이에 숙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진한 보살핌으로 인연왕후를 간호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신히 겨울을 지내고 봄이 왔습니다. 숙종은 인연왕후가 오래 살지 못할까 봐 늘 걱정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연왕후가 아픈 탓이 모두 자기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마음을 졸이던 숙종의 얼굴도 초췌해져 갔습니다. 인연왕후는 자신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궁녀들을 불렀습니다. 나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다 갚지 못하겠구나. 너희들은 내 3년 상 후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보살피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도록 해라. 궁녀들은 차마 소리는 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연왕후는 정각을 청소시키고 향을 피우게 했어요. 나를 일으켜다오. 궁녀들은 인연왕후를 부축하였고 그녀는 그녀는 깨끗하게 세수와 양치질을 한 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천하를 모셔오너라. 궁녀 한 명이 숙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숙종은 방으로 들어와 아름답게 치장한 인연왕후를 보았어요. 그녀는 자세를 바로하기 위해 궁인들에게 붙들려 앉아있었습니다. 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숙종을 바라보았지요. 몸도 아프면서 왜 누워있지 않는 것이요. 모든 이들의 걱정과 은혜에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천하의 큰 은혜를 만분의 일조차 갚지 못한 채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중전은 나와 오랫동안 살 것을 약속하지 않았소. 천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연왕후는 모두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뒤로 안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때 인연왕후의 나이는 서른다섯 이었어요. 희빈 장씨는 인연왕후가 죽었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드린 뒤 이제는 쓸모없어진 신당을 없애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무당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섬기다가 갑자기 없애면 세자와 희빔마마 위험할 수 있어옵니다. 결국 9월 초일의 날에 붓을 한 뒤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숙종은 슬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의 꿈에 인연왕후가 찾아왔습니다. 인연왕후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 가득 했어요. 신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은 목숨이 다해서가 아니라 희빈장씨의 천백가지 저주 때문이옵니다. 그 저주의 해를 입어 죽은 것이니 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숙종은 슬프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인연왕후의 옷을 잡으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꿈이 아니라는 생각에 숙종은 즉시 가마를 타고 취선당으로 갔어요. 이날이 희빈장씨의 생일이라 궁인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인연왕후를 죽이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싸우고 있던 중이었지요. 숙종의 가마를 발견한 궁녀들이 황급히 일어나며 허둥지둥 됐습니다. 숙종이 희빈장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던 숙종은 병풍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희빈장씨가 말렸어요. 숙종은 그녀를 밀치고는 병풍을 거두니 인연왕후에 초상화가 걸려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구멍이 뚫려 다 떨어진 초상화가 말입니다. 이 흉측한 것은 무엇이냐? 희빈장씨가 대답했습니다. 중전마마의 초상화이옵니다. 비록 중전마마는 떠나셨지만 그 덕과 은혜를 잊지 않고자 이렇게 초상화를 걸어두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저 초상화에 선명하게 나있는 화살자국들은 무엇이냐? 희빈장씨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숙종은 괴로워 하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연왕후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희빈장씨를 궁에 가두고는 말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목을 매죽이고 싶지만 세자를 생각해서 형체만큼은 온전하게 해줄 수 있게 하겠다. 너에게 사약 한 그릇을 내리니 빨리 죽어서 이 세상에 너 같은 요괴가 잠시도 있게 하지 말아라. 인연왕후가 일찍 죽은 것을 왜 내 탓으로 돌리느냐. 나를 죽이겠다고 사약을 들고 오다니 니들이 감히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숙종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장이빈씨는 숙종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전하 저의 제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옛정과 자식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세자라도 복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장이비는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대신들은 숙종에게 새 왕비를 드릴 것을 몇 번이고 간청하였습니다. 폐하 북모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숙종은 인연왕후를 그리워하며 몇 번이나 거절라였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간곡한 청에 마지못하여 부원군 김주신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대신 숙종은 다시는 인연왕후와 희빈장씨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비빈들이 왕비가 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오봉산 이야기에서 아내의 사랑 덕분에 부부는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서로를 자신의 몸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스님이 말한 오봉산은 겉으로는 다섯 손가락을 뜻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한 부부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